나폴리와 밀란 경기에서의 김민재 선수 활약에 대한 해외 축구팬들 반응입니다 경기 마지막에 김민재 선수가 상대의 결정적 기회를 막아내는 영상에 대한 반응도 일부 포함시켰습니다 댓글 김민재는 최고의 쿨리발리 대체자야 근데 내년에 최고의 클럽들이 그를 영입하려고 할 것 같아 그를 영입할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클럽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폴리는 항상 거래에 까다로운 클럽이라서 김민재에 대한 제안을 쉽게 응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리 많은 금액을 부른다고 해도 말이야 2년 전에 김은 중국에서 뛰었었어 유럽에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 게 대단해 설러이도 영입하고 싶지 않아? 김민재와 페네르바체에서 훌륭한 듀오였거든 김민재를 리버풀에 팔고서는 설러이를 영입하면 좋을 거야? 민재는 흡이차와 함께 올여름 나폴리의 최고 계약이야 흡이차는 오늘은 좀 답답했어 뭐 항상 잘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오시맨이 없으면 그가 수비의 집중 마크 대상이잖아 그래도 꽤 잘했어 페널티 얻었으니까 김은 진짜 쿨리발리 대체 선수로 싸게 영입한 최고의 선수 같아 쿨리발리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수비라인 책임지느냐고 좀 고생 많이 하더라고 대단한 게임이었어 특히 김민재가 잘하더라고 맞아 김민재 엄청났지? 그의 다음 이적거래가 어떨지 진짜 대단할 것 같아 세비야는 바이아웃 조항 때문에 김을 포기한 것 같더라고 분명히 김민재는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스테인에서는 바이아웃이 거의 필수 아니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김민재는 합리적인 바이아웃 금액을 계약서에 넣기를 원했다는 말이겠지? 그리고 바이아웃 조항은 스페인에서 필수도 아니고 계속 이대로만 활약한다면 내년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볼 듯 그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아프다 아니 그럴 일 없을걸 바이아웃 조항은 2년 후부터거든 내 기억이 맞다면 4천만 유로 다음 시즌에 그를 영입하려고 하면 나폴리는 엄청난 금액을 부를 거야? 진짜 스퍼스는 왜 영입을 안 한 거지? 몇 년 전부터 살펴봤다고 하던데? 정확히 바이아웃 금액이 얼마인데? 파비안 루이스가 떠났고 인신혜는 흡이차로 쿨리발리는 김민재로 마르틴스는 시메오네로 나폴리가 지난 시즌보다 훨씬 약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위에 3명은 큰 경기에서도 엄청 잘해주고 있어 매년 우리가 빅사 밖으로 밀려날 거라고 하지만 우린 선수들을 잘 영입하더라고 내 생각에 나폴리가 우승하는 길은 시즌 중반쯤에 스팔레티를 해고하는 거야? 시즌 중반부터 팀 성적이 떨어지는 감독인가 봅니다 나도 작년까지 피올리, 에이시밀란 감독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했는데 우승하더라고 난 나폴리가 우승할 거라는 건 절대 믿지 않을 거야? 직접 눈으로 봐야 믿지 김민재 대단하네 쿨리발리가 누구야? 라우렌티스, 나폴리 회장 가 어떻게 쿨리발리 대체자 김민재를 바로 영입했는지 도저히 못 믿겠어? 이탈리아 클럽들이 인재 영입을 잘하더라고 특히 맨시티나 레알마드리드 갈 정도가 아니면 이탈리아에 와서 미리 챔스 경험해보는 것도 좋아 김민재 같이 EPL에서 간과하는 선수들은 특히 이탈리아 리그가 잘 영입해 또 EPL은 동유럽 쪽 스타우트도 약하더라고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되면 분명히 EPL에서 많은 구단들이 김민재에게 관심을 가질 거야? 김민재는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른 것 같아 내가 알기로는 2023에서 2024 시즌부터 4,500만 유로 바이아웃 조항이 있더라고 근데 이탈리아도 밀란, 유벤투스, 인텔 같은 클럽들이나 최고 선수 유지가 가능해 미친 금액의 제의나 선수들이 떠나길 원하지 않는다면? 나폴리 경기 보면 페네르바체는 김민재를 너무 싸게 판 것 같다니까 근데 페네르바체에서도 바이아웃 조항을 조건으로 계약한 것도 김민재잖아 만약 페네르바체에서 높은 바이아웃 조항으로 계약하려고 했으면 그 팀에 가지도 않았겠지?